자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두 번째는 가우스 기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물론 이제 가우스 기호는요 그걸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아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조금 어 좀 앞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뭐 초기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단은 가우스 기호 우리가 보통 대가루로 표현하지 그치 이렇게 대가루로 자 근데 가우스 기호는 헷갈리면 안 돼 일단 교과정은 아니야 어 시험에 나오던데요 아 그래서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분명 어떻게 나와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이 말이 꼭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가끔 대가루 있으면 시험보다 이렇게 손들고 물어보는 애들 있어 선생님 이거 가우스 기호에요? 가우스 기호 아니지 대가루야 가우스 기호는 반드시 정의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가우스 기호는 그래도 교과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낼 수는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 가우스 기호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 중에 하나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 가지고요 버림 반올림 올림을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번 게 좀 알아두고요 요거 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얘기도 좀 더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어 결과만 좀 먼저 써보자고 한번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예상해봐 일단 결과만 얘기할게 일단은 버림은요 고민할 게 없어 원래 가우스가 버림이야 가우스가 버림입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하는 건데 버림하고 반올림 올림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 버림은요 가우스 X 하면 바로 뭐야? X의 버림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반올림 X의 반올림이다 헷갈리면 안돼 X의 반올림은요 빨리 생각해봐 나 답 쓸 거야 어 X 플러스 2분의 1 가우스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의 올림 X의 올림 하면 일단 답을 먼저 쓸게 먼저 쓸게 마이너스 가우스 마이너스 X야 이게 X의 올림이야 근데 올림 같은 경우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이건 쓴 안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 어 그냥 이렇게 어 가우스 X 플러스 1 어 이거 이거는 안돼 왜 안되냐면 일단 X가 정수가 아닐 때는 맞아 그치 정수가 아닐 때는 맞습니다 정수가 아닐 때는 당연히 맞다 하지만 X가 정수면 틀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 어 선생님 알았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X가 정수면 정수면 올림은요 가우스 X 그대로 하겠다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X가 정수가 아니면 정수가 아니면 가우스 X 플러스 1로 하겠다 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건 아니지 틀린 건 아닌데 뭐 솔직하게 얘기할게 아니 한 번에 쓸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써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좋은 답안이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가우스는요 버림과 반올림과 올림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이거 X의 반올림인데 나는 뭐 이거 이름이야 뭐 지은 사람 마음이긴 해 근데 이 책에 맞춰서 본다면 이거는 반올림이 아니라 반 버림이야 반 버림이 더 어울려 왜 지금 봐봐 올림은 뭔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약간 얘랑 표현이 달라졌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반올림은 0.5를 기준으로 해서 0.5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0.5를 더 해놓고 생각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냥 가우스만 했어 0.5만 더 했지 무슨 얘기야 그치 버림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다고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는 없어 그치 그렇지만 개념상 봤을 때 X의 반 버림 같은 거라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요거 때문에 많이 좀 충격을 먹더라고 그렇다고 큰 충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로 끝내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와 선생님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대요 아 뭐 특히 뭐 요건 어렵지 않아 얘네들은 어렵지 않은데 얘는 어떻게 생각해냈대요 하고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증명하고요 발상 또는 유도라고 해도 좋아 왜냐하면 그 발상 가지고 유도하는 거니까 이 두 개는요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할 때 얘기 좀 하려고 그래 대신 가우스는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니다 오늘도 뭐 여기 추가적인 얘기 좀 하겠지만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니고 가우스는 뭐 몇 번 더 건드려 줄 거야 예 가우스까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요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아니면 뭐 논술이든 상관이 없어 수학 공부 공식?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염두에 주의해야 될 게 내가 그냥 결과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명까지도 알아두는 게 좋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상까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어 어? 선생님 잠시만요 그냥 발상까지 다 알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그렇긴 한데 요건 구분하자고 고등학교 레벨에서야 고등학교 레벨에서 결과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 즉 증명하기 쉽지 않은 거지 오케이 고등학교 내용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증명까지는 할 수도 있고 물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대신 이제 간단하게 되는 거는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게 확장성이 있으면 확장성이 있으면 알아두는 게 좋은 것들이 있는 거야 무조건 많이 안다고 좋은 건 아니야 왜? 많이 알면 좋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알아가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정해져 있고 잠도 자야 되고 그치? 수학 공부만 해? 땅 공부해야 되지 그 다음에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야 내신 수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어쨌든 논술까지 하는 사람은 논술 포함해서 자기가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근데 뭔가 시험하고 너무 동떨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 결국은 뭐야 그게 뭐 수학 공부 안에서든 아니면 수학 공부 외의 감옥까지 포함해서든 어쨌든 간에 내가 하루 동안 또는 1년 동안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거지 그치? 아 물론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레벨에서 증명이나 발상을 알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조금 구분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 산술 기하 평균에 관한 부등식 기하 평균에 관한 그냥 이 정도만 쓸게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에 관한 부등식 여러분들 증명 알아? 솔직하게 알아? 모르지 어 증명해 본 것 같아요 에이 뭐 두 개짜리나 세 개짜리 해봤겠지 여기서 보통 말하는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에 관한 부등식은 일반적인 M계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M분의 A1 플러스 A2 플러스 중간 생략 플러스 AN 그 다음에 얘가 N제곱근 그 다음에 A1 A2 중간 생략 AN 요거 보편적으로 그치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정도에서는 그치 그냥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고등학생한테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요런 내용 정도는 알아둬라 그 다음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정도는 알아둬라 그리고 증명은 어지간하면 안달아 증명은 어지간하면 안달아 왜? 증명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백지 상태에서는 못해 어? 선생님 전 개인적으로 뭐 아무런 도움 없이 증명 성공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인류발전을 위해서 수학과를 가는 게 좋아 오케이? 뭐 어쨌든 안 해 그래서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백지 상태에서 물론 뭐 힌트나 이런 걸 줘가지고 하게 하는 방법은 있긴 해 근데 그냥 백지 상태에서는 거의 증명하기 힘들다 오케이? 뭔가 굉장히 발상이 됐든 증명의 아이디어가 됐든 뭔가를 줘야 돼 오케이? 그럼 이건 뭐야? 이런 거는 그치? 그냥 결과 정도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일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 정도도 나쁘진 않겠지 확장성이 있거나 아니면 딴 데서도 도움이 되는 거라면 하지만 그때조차도요 발상은 모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구분을 잘해야 돼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발상을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야 발상을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여기서 만족해야 되는 거고 어떤 내용은 여기까지 가서 만족하는 게 좋고 보통 심하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은 발상까지 갈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라고 그런 것들 구분을 좀 잘 해줘야 돼 오케이? 물론 모든 우리가 배우는 많은 내용들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구분할 순 없어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님들이 얘기를 해줬을 때 애들아 요거는 결과 정도만 알아달라고 얘기할 때 있단 말이에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뭐 내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거든 하면서 막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증명까지 알아 두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발상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내용 어떤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등학생 레벨에서 알 수 있는 것 또는 효율적인 공부라는 측면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근데 가끔 보면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기가 증명을 못하면 모른다고 생각하더라고 아니야 아직은 증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다 못 배운 거일 수도 있는 거라고 발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발상은 특히 더 심해 대신 증명하고 발상은 좀 구분 못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거 차이를 요걸로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발상은요 보통 수학자들이 그거 발상 하나 잘해가지고 유명해진 거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대신 가끔 이제 발상 같은 거 듣게 됐을 때는 알아두면 나쁘 건 없는 거지 어떤 사고력이 난 측면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건 좀 구분을 하자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선생님이 그러면 요거 요거 얘네들 근데 X의 버림, 반올림, 올림을 일단은요 증명을 먼저 해볼게 맞다라는 거 왜냐면 문제는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 뭐 면접 같은 데서 자 가우스 X가 X의 버림이 됨을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뭐 가우스 X 플러스 1이 X의 반올림이 됨을 설명하시오 하면 증명만 하면 되는 거거든 증명만 하면 되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증명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 증명은요 발상하고 다른 거야 유도하고 다른 거야 저걸 어떻게 끄집어냈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증명은 맞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증명 문제는 그래서 대부분 또 결과를 주고 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결국 우리가 버림이 됐든 반올림이 됐든 올림이 됐든 간에 그 결과가 정수가 되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정수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X 버림 같은 경우에는 버림 같은 경우에는 X X가 정수면 어떻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버림 같은 경우는 X의 범위가 N 이상이고 N 플러스 1 미만이면 X의 버림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N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건 대전제야 대전제 왜 버림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증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맞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눠서 할까 첫째 첫째 X가 N 물론 N은 정수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일 때는 가우스 N을 하니까 뭐가 돼? 가우스 X가 가우스 N이 되잖아 근데 버림은 좀 재미는 없다 왜? 늘 똑같은 거라서 너무 쉬운 거라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가 X가 정수가 아니야 정수가 아니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한 게 좋아 N과 N 플러스를 사야 될 거지 대신 보편적인 정수 N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보니까 가우스 X는 어떻게 얘기하면 돼? 얘는 그렇지 바로 그냥 여러분들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잖아 얘를 넘지 않는 그치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는 당연히 뭡니까? 그치 N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봐라 둘 다 N 나온다 성립한다 그러니까 사실 증명은 되게 쉬워 허무할 정도로 쉬워 자 그면요 반올림 한번 해볼까? 반올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올림은요 X가 N 플러스 2분의 1 이상이고요 N 플러스 1에다가 어 N 플러스 1에다가 2분의 1 이러면 아 좀 그렇다 N 플러스 1 결과가 나온다 이걸로 하자 N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치 초가 이상이고 이상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분의 1 미만이면 우리가 반올림은 뭐야? 그치 X를 X의 반올림은 X의 반올림은 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 이것만 보이면 되는 거야 이것만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하면 되는 거지 X 플러스 2분의 1은 어떻게 된다? 그치 얘 범위가 요거 X의 범위는 아니까 그래서 N 이상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어 왜? 양변에다가 요거에다가 그냥 2분의 1 도하는 거야 그냥 도해서 다시 적은 거야 됐지? 근데 이 범위일 때는 뭐야? 그치 얘 얘를 버림하는 거잖아 버림하는 거잖아 왜?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지 이거 상징적으로 써놓은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은 N이 나온다 이 범위일 때 봐봐 N 나오면 맞잖아 그게 반올림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이런 얘기야 이런 뜻이야 X의 반올림은요 X 플러스 2분의 1의 버림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게 올림이거든 올림이거든 자 올림 한번 해볼게 자 올림은요 이렇게 되는 거지 N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고 음 그 다음에 N 이하이면 우린 N이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지 음 아 물론 뭐 N 초과하고 N 플러스 1 이하일 때 N 플러스 2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는 대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결과가 N이 되는 것만 쓴 거야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N은 정수야 해결이면 안 돼 X가 N 마이너스 1보다 어쨌든 N하고 같으면 안 돼 N 마이너스 1하고 같으면 안 돼 그치 조금이라도 크고 N 이하면 우리는 뭐야 올림을 뭐라고 불러 그치 X의 올림을 올림을요 우리는 N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어 해보면 알겠지만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해야 돼 그래서 N일 때랑 나눠서 합니다 첫째 그래서 X가 N일 때 N일 때 자 그럼 봐봐 어쨌든 결과는 A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뭐야 마이너스 N이야 자 그래서 가우스 마이너스 X는요 뭐가 됩니까 어 가우스 마이너스 N이니까 정수일 때는 그냥 나와 마이너스 N도 정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N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올림은 마이너스 가우스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뭐야 다시 N 되잖아 맞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자 만약에 X가 정수가 아니야 정수가 아니면 우리는 이 범위에서 논하는 거니까 N 마이너스 1하고요 N 사이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X는 부동의 방향이 아마 바뀔 거야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맞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 가우스 어 여기다가 가우스를 해보자고 그러면 가우스 마이너스 X는요 잘 봐봐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사이야 근데 가우스는 일종의 버림이야 어차피 이 안에 이 사이에는 정수가 없어 소수야 그치 정수가 없는 소수야 그치 그렇다면 더 작은 쪽으로 가야 되겠지 뭐가 나와야 돼 오케이 마이너스 N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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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스 마이너스 X 부동의 드림드네 그럼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N이야 N 나왔네 됐잖아 어쨌든 정수일 때도 N 나왔고 그치 정수가 아닐 때도 N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맞잖아 그러면 인정이야 그러니까 증명은 이런 거야 내가 맞다는 것만 보이면 돼 선생님들이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냈어요는 증명하고는 별개야 증명하고는 별개야 그리고 사실은 저거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발상 내지는 유도인데 유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명할 때 쓰는 유도 그 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백지 상태에서 유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림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유도보다는 발상이라고 먼저 쓴 거야 오케이 즉 결과를 알고 그 결과가 나오게 유도하는 그게 아니라 아예 백지 상태에서 발상을 이용해서 유도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유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발상이라고 봐도 돼 어쨌든 이게 나오게 된 발상 무슨 상관이야 증명은 별개 없어 그치 증명은 어쨌든 옳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야 대신 이제 가우스는 정수냐 아니냐라는 걸 정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수로 나눠서 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응용 문제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발상이 어렵진 않아 사실은 들으면 이해는 가더라고 학생들이 그 다음에 그게 수직선하고 좀 관련은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발상도 조금 정리 한번 할 거야 일단은요 증명까지 한번 정리해 놓자 자 요거 뭐 발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편한 형태는 뭐냐면 수직선에서의 어떤 그 가우스 기호의 역할을 좀 보면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요 뭐 여기가 n 여기가 뭐 n 플러스 1 뭐 숫자를 더 쓸 수는 있겠지 근데 뭐 더 쓰는 건 별로 의미는 없어 뭐 여기 n 마이너스 1 뭐 이거 뭐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그냥 우리가 가우스 x라고 쓰는 거 그냥 가우스 x라고 쓰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버림이라고 그랬잖아 버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x의 범위가 요 n부터 요 n 플러스 1 사이일 때 대신 조금 구분을 하자 여기는 들어가고요 여기는 비어있는 거야 이 숫자를 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치 가우스 기호는 여기에 이 어딘가 여기에 x가 있으면 지금 빨간색의 x가 이렇게 퍼져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x가 이 빨간색 요 선상에 어딘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요 왼쪽에 정수 부분으로 딱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버림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버림의 역할이지 버림의 역할 버림의 역할인데 그 가우스 x가 이 버림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데야 문제는 애초에 가우스는 그치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올림은 전혀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야 즉 숫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아예 달라지지 뭐 다 필요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n하고 n 플러스 1 위주로 갈게 자 그러면은 올림은 뭐니 올림은요 이렇게 됩니다 요 사이에 있는 숫자를 요 사이에 있는 숫자 대신 여기가 꽉 채고 여기가 비어있어 완전히 반대인거지 그치 그럼 올림이란 건 뭐야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1로 보내고자 하는게 올림이야 그렇잖아 이게 올림이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근데 애초에 요 가우스 기호는 그치 요것만 할 줄 알거든 요것만 할 줄 알거든 오케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지 자 이걸 바꾸는 방법이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대칭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 대칭은 수직선상의 대칭 왜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어떤 n이 x가 있을 때 수직선상에서야 마이너스 x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치 원점 대칭하는 거야 원점 대칭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즉 우리가 그냥 수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와 실수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대응이 되는 거라고 그럼 내가 어떤 실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직선상에선 대칭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이 되게 특이한 거지 우리가 그냥 실수라고 말하는 그 숫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완전히 동일하게 보더라 아 동일한 거기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그 행위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표현해 낸 거에서 기하학적인 어떤 성규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대칭이야 그게 대칭이야 자 대신 얘네들도 조금 헷갈리거나 그럴 때는요 뭐 딴 거 없어 그냥 정수하고 정수 아닌 부분 나눠서 생각하면 돼 나눠서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번 세밀 나눠서 해볼게 정수일 때와 아닐 때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원점이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여기 n과 n 플러스 1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 대칭해서 뭐가 있어?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정수는 그냥 말로 떼울게 쉬우니까 아 잘 생각해봐 즉 내가 x라는 수가 있을 때 얘를 먼저 마이너스 x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가우스를 붙이고 그치? 그 다음에 거기다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정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n이 있어 정수일 때는 그치? 그럼 마이너스 x 했어 그럼 대칭해서 다시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야 근데 가우스는요 정수에서는 힘을 발휘 못해 왜?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가우스를 붙여도 똑같아 그냥 그냥 마이너스 n이야 그 다음에 다시 뭐야? 마이너스를 붙이면 다시 대칭해서 n이 되는 거야 의미 없는 거네요 n이었다가 마이너스 n 됐다가 가우스 붙여도 마이너스 n이었다가 그치? 근데 이게 정수와 정수 사일 때 의미가 있어 그리고 정수일 때도 모순되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제 정수가 아닐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수가 아닐 때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봐 정수가 아닐 때는 어떤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수가 되겠지 그치? 여기 x가 이 어딘가에 있어 그럼 마이너스 x는 뭐니? 마이너스 x는 그치? 대칭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는요 여기 어딘가 사이에 수로 가는 거야 아 물론 이건 있지 만약에 수가 여기 n 플러스 1에 가깝게 있었다면 대칭하면 얘도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가깝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 범위 내에 수가 이렇게 그대로 자 이 평행이동 아니야 이렇게 옮겨지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우스를 했어 가우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치? 이제 얘가 얘가 이쪽으로 왜? 가우스는 버림이라고 했잖아 여기에다가 가우스를 한 거란 말이야 그니까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수가 빨간색으로 가자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그러니까 일로 가는 성질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2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수는 이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자체가 대칭이 되는 거야 다시 이렇게 이쪽 하살피로 옮겨가던 게 그대로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오히려 올라가는 성질이 생겨버리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정수와 정수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 그치? 오른쪽으로 보내는 역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가우스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그치? 대칭이란 거 이용해서 대칭이란 거 이용해서 얘가 왜냐면 가우스 자체는 왼쪽으로 보내는 건데 숫자를 작게 보내는 건데 그거를 다시 대칭하니까 이 성질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보내는 성질을 바뀌어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정수에서는 모순이 없더라 정수도 왜 아까 우리는 여기다 그리진 않지만 했잖아 맞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정수와 소수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걸로 둘 다 표현이 되는 아이디어가 거기서 온 거야 이런 대칭 대칭하고 수직선하고 수직선 안에서 마이너스가 대칭하는 역할 어쨌든 이 수직선하고 그 버림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지 실수의 성질을 수직선의 성질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실수에서 마이너스의 역할이 수직선상에서는 대칭의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가 버림 버림의 역할을 했는데 이 버림이란 게 결국 뭐야 수를 그치 왼쪽으로 보내는 거라고 더 작게 보내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이 방향을 얘네들 마이너스하고 그치 마이너스하고 가우스를 잘 이용하면 그치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유도가 되는 거라고 발상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수직선이라는 거를 너무 정적으로 보지 않고 뭔가 동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뭐 스윙박스는 이 발상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건 나쁘진 않아 그치 나쁘진 않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본 적은 없지 그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은 사실은 뭐야 그치 굉장히 수학의 일부만 배우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왕 나온 거니까 가우스 기호로 버림 반올림은 잘 알 거야 그치 올림까지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왕 이걸 샘플로 삼았지만 뭔가를 내가 결과만 알 수밖에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증명까지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증명도 고등학교 레벨에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들도 있어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확장성이 없어서 또는 그 다음에 발상까지 아는 거 이 세 개는 다른 거야 거기에 맞게 염들이 적절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세 개를 다 알아야 그 내용을 아는 건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세 개 다 모르면 그 내용을 모르는 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걸로 쓸데없는 걱정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가끔 그런 친구도 있거든 이거 뭐 성립한다고 하니까 알겠는데 전 증명을 못해서 이 내용이 와닿지 않아요 아 무슨 상관이야 그걸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는 증명하고 또 발상하는 거 하고 살짝씩은 다 별개야 그런 걸 구분해서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두 번째 가우스 기호하고 버림 반올림 올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 대신 가우스 기호는 좀 더 나중에 더 다양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